또 잡으셨어요 블랙피쉬 북서풍 7호 대로 또 왔다 누면 잡으시네 블랙피쉬 또 잡았다 드라마 느낌 또 잡았다 드라마 느낌 그럼 현재 톡 얼었습니다. 오케이 아 드럽게 안나오네 이쪽으로 나누는 저쪽은 낚시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드래그 조금 맞추고 아 또 파도가 있으니까 조금 두고 어허 들어가면 안돼 어허 들어가면 안돼 나와 드래그 이빨에 감아서 들고 배의 텐션을 이용해서 쭉 오케이 확인시켜드릴게요 으사 으아 아 이상하게 아직 한 발이 남았다 으으흐 으으 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